1. 달라방타 달라방타 오늘 뭐하나요? 신방콕질 네, 오늘 달라방타는 달바인 호텔입니다 호텔 살게 있어요? 벌칙 많이 했으니까 직계 쪽으로 하고 또 약간 식당이 있으면 벌칙으로 한 번 넘어갔다가 연락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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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팀 나누기는 묵짓바를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거 네, 똑같은 거 다 품걸린 사람이 둘, 둘, 셋으로 팀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짓바 바로 팀 나누볼게요 묵짓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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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xes 묵팀 묵팀 날ny 자 오 되게 좀 색다른 조합이긴 하네 오랜만에 이런 조합이긴 하네 비싸네 그래 연촌팀이네 그래 돈이 뭐냐 좀 보인게 못받아 못받아 모르는 gg입이 하겠습니다 gg입이 말고 딴 거 하자 그래 뭐 할까 오늘 묵 찌, 찌, 바 바, 찌, 팀 찌, 팀, 바, 팀, 묵, 팀 빠쓰 팀 김석진 김석진 없는 김석진 팀 어 말이 아닌데 팀이는 김석진 팀 김석진 팀 앞에 이긴다고 우리 김석진 팀 우리 김석진 팀 김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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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아 왜 내 이름을 거기로 가자고 김석진 팀 팀 김석진 팀 김석진 저의 빠트만 가겠습니다 빠티 정말 근본 없는 팀 이름이네요 아 왜 내 이름을 거기로 가고 가 형이 진 팀 진 벌써 진 거 같아요 이거 하면 헷갈리지 않을까 다음은 찌 팀으로 할게요 아 본부 없습니다 찌 팀으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찌 팀 새את 전 개ouri 응 김석진 팀 조명 첫ue 자 첫번째 게임은 네 노래가 D.E. 입니다 네 네 네 해볼까요? 네 Let's go? 음악 스타트 빠 저러 네 김성진이 Not today 네 김성진 No 네 빠 네 빠 진경영 네 아이고 짼팀 빠 중탄 했잖아 표정이 있다 이거 어렵다 다 쓸어봐 한 번씩 다 했잖아 한 번 더 한 번씩 다 했잖아 자 플레이 한 번 더 갈게요 한 번 더 빠 개인죠 땡 빠 진 팀 빠 빠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의 어떤 부자 아이돌의 어떤 부자 아 이렇게 했다 아 귀여워 수진 팀 풀링을 위한 빠 빠 빠 싸우기 쫌 빠 야 야 야 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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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어 들어가냐 아 잠깐만 스피커가 가운데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저쪽은 김석진 팀이 너무 유례합니다 김석진 아니요 김석진 팀이 너무 유래 빠 빠 아이돌 네, 맞습니다. 아이돌 솔직히...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솔직히 노래만 맞추는 거였잖아요 하나, 둘, 셋 시 아까 했잖아요 지민! 지민! 하나씩 다 나오는 브릿지 끝나고 그 다음 삽이 들어가는 끝 타임 빠! 그 정확히 어딘지 알지 아, 다시 해보자 시작해, 시작해 빠! 빠! 뭘 어쩌고 저쩌고 지티! 이 순간 행복해 아우! 방금 브릿지가 중요했다고 맞춘 것 같아요 얼씨 좋다! 여기 굉장히 비슷해 그럼 1점 쳐야 내려갈까요? 지! 빠! 우리 빠요 빠! 내 이름이 진이라 빠! 일단은 유캐스타미 아니, 일단은 처음으로 야, 죽어! 기노신 팀! 오늘도 다른 날 맞이해! 하락보자, 하락보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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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저쩌고 유캐스타미 아, 해줘요 유캐스타미 최후의 쉬운걸로 들려야 될게 미 selfie 고음 네, 자 오늘도 던 하나 둘 셋 하면 외치세요 첫번째는 알아야 외치죠 덩 덩 덩 덩 덩 덩 덩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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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파에요. 오! 석파다. 세번째 문제! 김남파. 뭐야 이거? 김남파! 김남파! 파! 나치대! 땡! 나 김석진! 응. 아이파인! 땡! 이거 아예 안들려. 아예 안들려 진짜. 세이미! 땡! 땡! 야. 감독님 연기 안 되셨어. 마주혈 씨. 사람을 설레게 하네. 아예. 사람 마음을 손덕 손덕하게 하시네. 야. 감독님이야. 2점. 2점짜리로 들으실래요? 2점짜리로 들자. 이거 진짜 모르겠어. 이거 진짜 모르겠다. 1점짜리로 틀어주세요. 하나. 둘. 셋. 아. 진짜 모르겠어.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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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있을 텐데. 의미가. 마. 마. 불타오르네. 파트2의 어떤 구조리에 섞였어요. 뭐야? 파트2요? 마. 진짜 김석진. 에어플레인 파트2. 마. 어디인지 어떻게 해. 마. 마. 유스티. 에. 에. 김석진. 김석진. 마. 오늘의 가 inteiro. 마. 에어플레인 파트2. 나한테 쩜 sonst도 못생겼는데. flavors이 많이 나요. 마. 에. 마. 에어플레인 파트2. 마. 네. 옦은. 마. 정답.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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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본 적인 것 같다라고.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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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들어도 모르겠는데 김성진 팀을 했었어요 지금 봐 이거 한 번, 원본을 해보시죠 뭐야? 우리 3점이야? 이건 3점이든 2대 이 목소리가 저렇게 되어있다 7점 이 문제가 몇 번까지 있나요? 10번까지 아 10번까지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스피드하게 벌칙이 없으니까 뭔가 마음 편하게 스피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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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와 이거는 쉽다 난 stimulating 찐띰 우리가 언제 했어? 전반진 아니야 김성진 아 진 팀 김성진 김성진 나 Queer 적금 나 블랙션 파스톤인 줄 알았어 이거 듣는 것도 대박이다 나 비빈인 줄 알았는데 야 이거 거의 뭐 이건 쉬웠어 이거 되게 쉬웠어 아 우리 5점이야 지금 5점이 득이야 내가 했어 야 빨리 쉬할래? 나 이거 아닌데 자 두 번째 문제 들려주세요 오늘 나는 왜 치는거지 정답 8위 다섯 번째 문제 중에 다 똑같이 들렸어요 나 나도 나도 뭐야 이게 총 쏘는 소리 아니에요 그 얘기지 빠 빠 빠 DNA 걱정하지 진짜 진짜 맞아 와 이거 대박이다 어 김석진 김석진 DNA에 DNA DNA 대박이다 이 게임으로 받아볼게요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야 이거 맞춤어도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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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별칭하자 이거 진 진 진 진 진 진 진 진 진 정답 와 와 와 와 와 진짜 이거 한 번만 진짜? 아 아 드리네 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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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빡! 찐이라고 했어요 찐이라고 했어요 얘 손은 내밀어져 세이미 세이미 야 이거 진짜 상탠데? 기가 나 진짜 나는 가끔같이 들려요 진짜 아직도 쩔어처렀어요 이게 어디서 아마 들려줬어요 세이미 세이미가 들었구나 세이미 세이미 같지? 세이미 세이미 둘이잖아 가까이서 들으면 들리는데 같은 음향이 아니라 숨어져 있어 자 우리 뒤에서 자 이게 움직이는 게 없지 공평하게 하자 공평하게 합시다 멀리서 아 나 이거 뭐 들리는 게 뭐하는 거에요 비케아겨 요 이러는데 쏘쩔어 덩기덤덕 들었는데 아 잠깐만 저 김석진 네 쩔어 커지가 파이어 쩔어는 맞아요 아아아 빠 난 좀 쩔어 빠 땡 빠 빠 쩔어 쩔어 어? 김독진 정확히 얘기하세요 저 쩔어 정답 으아아아아 쩔어 으아아 으아아아 울어요 아 1등 해. 이따 하고싶은데. 자 마지막 몇 점이시죠? 2점. 2점. 2.77이요. 2.77. 마지막 문제 5점 걸고 갈까요? 지금 우리 못 맞추겠는데. 진형 몰아주자. 7.777로 가자 우리. 5점짜리 문제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이거 뭐야 이러는데? 이거 진짜 모르겠다. 점. 라다. 예많ㅇ 지민이. large. 종이 주어진다. 어딜 봐? irm題 짓기는 blunt. 대인저. 하시만요. 대인저가 맞아요? 아니요. 1, 2, 3, 2, 1. 왜 그러atlất지? 진이 형 놀리기. 3, 2, 1. 3, 2, 2. 나,1. ㄹㅇㄹㄹㅇㄹㄹ 근데 그게 우린 노래도 김상편! 탑 okay 신닮사 캠이씨 씨 사 abonnemy 어때요? 아니야 보여 Sic 그쵸 아니요 뭐 드라이브 마 powiedzieć? 뭐를 하냐 우연히 넣 Nashville 셀브 나는 짱 짱 짱 짱 짱 짱oto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들려 아니야? 아니야? 들리지 그럼 이거는 항상 쉬운 것도 우전문으로 가 드릴게요 네 셀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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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하냐? 어 자, 타이틀에 슬쫄꼬기 스루꼬기 슬쫄꼬기 좋죠 Rep 고민해본다 띠 뭐 있냐? Extra. 떡. cosgain. ourcesjainals. 고 Suzuki Church. 아저씨가 메 상태는 jego troponukonepsy. anna gt. anthonychainu. stayu.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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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게임 한국어로 노래해 보기 한국어로 노래해 보기 우리가 이미 한국어로 노래해 보기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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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깐 DNA 는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깐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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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눌러주시면 됩니다 유전자 나는 안할게 나를 킹봉만 유기할게 이 장면 가만히 있는게 이미지에 도움이 되는 alto 음악 들려주세요 5가지 5가지 innovative 어? 어떻게 다 하는 사람이 뭘야? 비록제대. 멜로디까지 하면서 해야 돼요? 롤롤롤롤대 해주셔야죠. 멜로디까지 하면서 하자는 거야. 넌 내 걸 거야. 내 컷. 나 내 거해. 난 나를 사랑해. 난 나를 사랑해. 난 나를 사랑해, 난 내 편을 사랑해 난 내 술을 사랑해, 내 소관에 얼마나 내가 있겠어? 오늘도 나는 날마지게 전부 다 나에게 꿈이 못하는 게 난리네 달렸네, 난리네, 난리네 형, 아둠맛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 저 지금 가사를 모르겠어요 야, 이 파트 여기 다 있어 나 모르겠어 나 모르겠어 오늘도 나의 사이 뭐 슬피라지? 나의 동생이, 내 영어, 나의 삶을 사랑해 나의 삶을 사랑해 나의 삶을 사랑해 내 조용 자, 해봐, 해봐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해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자, 리듬까지 해주셔야 돼요. 난 내꺼를 할거야. 난 나의 삶을 사랑해! 난 나의 삶을 사랑해! 난 나의 삶을 사랑해! 난 팬도 사랑하고, 댄스도 사랑하고, 원! 내가 진짜 아줌마 아니야? 시각에 아줌마팩이 아니라 아줌마팩이야? 그거 뭐 알아서 하세요. 아줌마팩! 박자가 이건 너무... 난 내꺼 해! 날 사랑할게! 날 사랑해! 난 내 춤과 내 팬도 사랑해! 뺏어가네! 몇십 몇백만의 내가 있어! 오늘 또 다른 날 맞이해! 결국 다 전부 다 나에게! 고민 못하는 게 그냥 달리네! 달리는 사람, 날리는 사람 달리는 거라고! 좋아! 저희도 답하지 말라고!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너 임마 그렇게 여유 부르고 있을 때가 아니야! 두번째... 다 이해했으니까!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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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리 어디 밑에 시작했지? 10시 마요빅 부터 하면 될 거예요? Did you see my vessel? 네. 내가 만났어. 내가 만났어. 나 가사에 달고 날뻔. 나 가사에 달고 날뻔. 나 가사에 달고 날뻔. 나... 오케이! 왔다! 내가 부담은 고소해. 고소! 내가 만났어. 내가 만났어. 쇼피 질로 쇼피 질로 쇼피 질로 쇼피 질로 쇼피 질로 쇼피 질로 내 가방 봤니 내 가방 봤니 상들은 가방에 가득해 어떻게 생각해 싫어한 잔을 할 때 그 다음 이미 황급비 황급비 나의 선고 암속 오케이 암속 오케이 암속 암속 기도제 내 가방 봤니 상들로 가방에 가득해 너 어떻게 생각해 싫어한 사람들은 벌써 학을 때 이미 황급비 황급비 나의 선고 난 좀 뜨거워 성아 봉성 너는 황급비 황급비도 왕쇼쇼 그 다음에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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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그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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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성공 나는 뜨거워 뜨거워 성화봉성 왕급비 왕급비도 망쇼왕쇼 니가 가미 니가 가미 우와 대 정답 아 니가 가미 맞자 맞자 자 자 8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아 너무 어려워 이거 맞춘다고? 아 잠깐 아 아기 정말 반응을 베비 예스 아 원 이 밖에 모르겠는데 아 뭐지? 알아듣는 거 있는데 가상의 전체 전체 가상의 전체 전체 가상의 전체 반영이 때문에 김석춘 그래 우리는 그 외 하지만 세상에 한 파트 허상의 하트 허상의 전체 뭐가 없다 아 부분 세상에 부분에 하여구나 네 나 못해 네 한 명이라도 해줘야 돼 나 알고 있던 말 다 자 그냥 나 하자 해야겠다 가자 자 재이형 그래 우리는 다녀 하지만 세상에 한 부분에 부분이 부분을 꽉 잡고 있지 어 다녀 오빠 더하기 고통 고통 그것도 별거 아냐 네 오늘은 절대 이제 피아나는 책 아 눈물 뜰 거다가 세상 너도 원해 애기야 나도 원해 아 아 아 아 아 아 뭐 맞았는데요? 왜요? 처음에 김석진 팀을 외치지 않고 하셔서 아 그래요? 네 뭐라고 했냐 임태형 씨 임태형 씨 갑니다 그래 우린 잠깐 나오는 분 어 세상에 세계에서 한 부분을 맡고 있지 오 어 잠깐 나오는 분 그리고 보통 보통 안녕 안녕 오늘은 가 애기야 가자 애기야 애기야 나도 원해 아 근데 뭐 하나가 빠지긴 했어 아 그래? 플러스가 빠졌습니다 김석 씨 아 예 수병 간다 아 아 남쟁이 약 남쟁이 그래도 다 준다 되게 이건 좀 어려워요 솔직히 그냥 마시게 해서 우리는 왜 우리의 세상에 한 부분 그 외에 더하기 보통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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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어떻게 어떻게 시 시능이 되어있어 어 어디선이야 오늘에 살짝 잊지마라 빛의 마중을 뚫고 나라 SM 다 간호가 뭐하네 그래 애기야 간호가 돼 오케이 오케이 오늘 혹시 영업해 오는 시간입니까? 아니 가사에 이런 뜻이 담겨 있었는데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곡에 대해서 야 이제 내 심정을 생각해봐 정답을 알고 있는데도 안해 다음은 가자 자 이번에 뭐 남준이가 좀 봐줬습니다 자 한 번 곡에서 너무 알랐어요 다음 문제 들려주세요 자 제 생각에 대해 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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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민 쯔팀 언제 날 사랑한다고 얘기해줄거니 아니 김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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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네가 날 사랑한다고 말할 때 나 그런 거구나? 내가 긴 거룩을 못해요 어? 너 그거 아까 얘기해야지 진짐! 아니 네가 해야 된다 나 한 번 했잖아 김극팀 팀? 네가 날 사랑한다고 말할 때 노래 불러주셔야 돼 네가 날 사랑한다고 말할 때 어허 내 사랑만 주면 돼 요걸 말해줘 요걸 말해줘 네가 날 사랑한다고 말할 때 변한다고 말할 때 변한다고 말할 때 그냥 사랑받아 좋아! 지민 씨가 하를 지절라면 When do you가 돼야 돼 아 진짜? When do you가 돼? 아래 내 영어계시 갑자기 그렇게 해야 돼 언제 날 사랑도 이길 수 있을까? 사랑도 왔다 언제나 사랑도 이길 수 있을래 자 다음 노래 들려주세요 시작합니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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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lieving은 어떡해 좋아! 가. 마. 마. 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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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h. 에이브 2번째 2번째 노는곳 이렇게 해야돼요 밤새이렛지부터 밤새이렛지 베일 니가 파티장에서 놀 때 파티장에서 놀 때 파티장에서 놀 때 파티가 영어잖아 오케이 밤새이렛지 모든날 니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저 놀 때 그럼 명동도 클럽입니까? 김덕지 밤새 이랬지 매일 니가 모두 외장에서 놀 때 니가 모두 외장에서 놀 때 니가 모두 외장에서 놀 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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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녀석된 건 다르게 난 녀석들과는 다르게 난 예스 말할게 난 예스 말할게 아니 질문 있는데 이렇게 부를 때 옆에서 가서 알려주세요 한국어만 치팀 치팀 방새 이랬지 매일 니가 충청 오는 곳에서 놀 때 워 다녀석들과 함께 예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 소리쳐봐 좋아 그날이도록 우리는 불이 있어 불이 있어 불이 없어 그게 불이 없어 아 아 맞다 아 밤새 밤새 이랬지 모든 날 니가 모두 외장에서 놀 때 예 딴 녀석들과는 다르게 난 예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렇다고 말하는 게 싫어 나는 그렇다고 말하는 게 싫어 나는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싫어 소리쳐봐 그렇지 밤새 이랬지 밤새 이랬지 매일 매일 너가 추측 오는 곳에서 놀 때 난 예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 난 예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 나 소리쳐봐 그래 몸이 타버리도록 황태 하지만 우린 불 갖고 있어 우린 와 땡 땡 땡 난 느낌을 가지고 있어 느낌을 가지고 있어 쩌어 아니야? 저 찌찜 하지만 하지만 우린 불 가지고 있어 아니 그냥 잠깐만 마지막 가사가 뭐였죠? 난 느낌을 가지고 있어 느낌을 가지고 있어 쩌어 안녕 인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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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렵다 어렵네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저는 뭐 만족할 생각입니다 영화상 같은 거 아닙니까? 사이 아프다 그러게 우리 영화상은 아니죠 내 느낌 있지 느낌 있지 난 졸졸해 자 다음 거 플레이해 주세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아 찢찢해 네네 제법 찢찢해 제이홉 프라이 정신이 전혀 정말 민호한다 너lauben 사람들 안으로 와 그와 네네 우리 대왕이야! 대왕이야! 진짜 하나만 더! 진짜 하나만 더! 한 번 더 웃지 마! 한 번 더 웃지 마! 한 번 더 웃지 마!